31회차 서프 스케이트보드 기초 적응 단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여기는 말리포 체육공원 피노키오 펜션 뒤쪽에 있는 서프 스케이트, 스케이트보드 보울 또는 스케이트보드 연습하는 스케이트보드 파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시선이 너무 땅으로 가는게 느껴지고 목이 좀 빠져서 여기 보면 스케이트 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. 레일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레일을 보면서 가는 방향에 레일을 보면서 쭉 레일을 따라서 레일을 보면서 타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레일을 보면서 타는 연습을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고개가 지금도 조금 약간 숙여져 있는데 어쨌든 고개가 조금 들리고 허리도 조금 더 펴야 되는데 허리도 많이 전에 비해서는 많이 펴져 있습니다.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리뷰를 한다 그러면 시선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된다? 일단은 앞을 봐라. 근데 앞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습관 때문에. 시선은 프론트, 앞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리를 편다. 허리, 웨이스트를, back 또는 허리를 이렇게 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, kneel down 무릎을, 무릎을 좀 내리는, kneel down 하는, 무릎을 내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. 자, 좀 영상을 봐가면서 허리, 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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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. 자, 좀 부탁드립니다. 지금 여기서 시선이 이 레일을 보고 있습니다. 가능한 한, 항상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, 이 레일을 보면은 이렇게 목이 아직도 약간, 허리가 약간 좀 이렇게 굽었네요. 이렇게 굽어있는데, 아직 이 허리를 조금만 더 펴면,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건데, 전에는 각도가 한 30도 넘어갔는데, 30, 40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, 많이 숙였었는데, 지금은 시선을 앞을 보고 있어서, 시선을 앞을 보면 일단 목이 이렇게 뻣뻣하게 펴집니다. 목이 펴지고, 근데 이제 이 무릎, 무릎 부분을 조금 더 자세를 낮추면, 일단은 낮춘 상황에서 무게중심이 좀 낮게 되기 때문에, 안전성도 높아지고, 그 다음에 컴프레이션, 익스텐션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, 자세가 낮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져서, 이렇게 시선을 봤을 때 허리를 조금 더 펼 수 있지 않을까, 지금 핵심은 두 가지, 시선 처리도 중요하고, 두 가지, Back, 허리를 좀 펴고, 그 다음에 Kneel Down, 무릎을 좀 Kneel Down, 낮추고, 그 연습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방향을 터닝할 때, 이제 더 자세를 낮춰서, 바닥에 손대고, 터닝하는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. 이쪽에 터닝하거나, 이렇게 터닝하거나, 아니면은 이렇게 터닝하거나,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터닝이 될 수 있게 연습을 할까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스피드가 나면, 각도를 이정도 줘서, 이정도로, 너무 높나? 이정도. 이 정도에서 파도 타는 느낌, 롱보드 파도 타는 느낌의 어떤 사이드러닝 정도를 이쪽하고, 이쪽에서도 사이드러닝이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반대로도, 프론트사이드, 백사이드, 이렇게 이렇게, 반대로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무릎을 더 구부리면, 저렇게 팔을 많이 안 흔들어도 되는데, 컴프레션을. 터닝도 자세를 낮춰서, 바닥에 손을 대고 터닝을 하면, 훨씬 더 빠르게 돌고, 안정적으로 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레일을 보고, 시선을 앞으로 하면서, 무릎을 조금씩 밀어주긴 하는데, 아직도 약간 약한 부분이죠. 터닝. 이것도 백 자세를, 앞부분은 손을 대기가 쉬운데, 뒷부분까지 손을 댈 수 있는지는,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. 뒷부분을 대면,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, 다른 영상도 참고를 해서, 뒷부분 손을 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